안녕하세요 손선생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스텐레스를 필드에서 용접하는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필드는 아니지만 학원에서 연습할 수 있는 필드 구조물에서 그리기 용접법으로 스텐레스를 연습하는 본원 제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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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 좋아요! WEAPONIENS! 구독! 좋아요! facilit고 싶습니다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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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구독! 내 이야기의 힘이 된다! 제기계약입니다! 고맙습니다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그리고 저격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알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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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